덜스테이 갑니다 갑니다, 음악 주세요! 자, 귀엽게, 귀엽게 자, 너 귀엽게, 파이팅! 소녀시대!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지선이야! 지선이야! 지선이야 이거 보자, 이거! 아니, 어떤, 어떤... 지지지지지... 이거 아니에요 아, 옆으로 가는 장면? 옆으로 가다가 이 장면? 아, 너무 앞서갔죠 다른 무대를 했던 거 봐봐요, 뭐 했었어요? 민아 형 뭐 했어요? 그렇죠 이쪽엔? 소녀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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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힘든 문제였어요 그래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음악 주세요! 장현동! 야, 어렸다! 피리콘 없잖아요! 문제 어려워 났어요 문제 어려워 났어요 야, 어렸다! 피리콘 없잖아요! 야, 어렸다! 피리콘 없잖아요! 야, 어렸다! 문제 어려워 났어요 문제 어려워 났어요 다시... 잠깐만요! 다시 가지는 않았거든요? 원래 하고 있었으면 그냥 하고 있어 봐요 아, 저쪽에 진상 댄스 알겠고 아, 배가 왔다고? 또! 지선 양은? 지선 양 좋다구요 좋다구요? 아, 저한테 갑자기 프로포즈를 할 수 없네 리트로부터 끝봤네 좋다구요 지지야 아니, 저... 아, 이게 돼지? 돼지? 야, 그거 대놓고 돼지 사실 돼지라고는 많은 얘기를 하지만 딱 물 쏘면서 돼지 이렇게 해서 우리 걸스데이 영문제! 좀 어려워 볼게요 어제 어려웠어 어제 어려웠어